여러분 안녕하세요. 진입니다. 저도 우리 아미아러분들이 미리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길래 저도 이번에 한번 이 아미아러분들을 합성하는 사람 누구야? 그 노란머리 너 먼저 퇴근해 아미아러분들이 반성해. 너 거기 손 들고 서있어 아미아러분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해주시길래 반성하는 사람 누구야? 그 노란머리 나 존려? 나 빨리 너 먼저 퇴근해 아미 사랑해요 반성한 사람 누구야? 하이 나lichkeit 도구 이 노란머리 야, 눈물 거긴 거 어떡해. 야, 눈물 거긴 거 어떡해. 아니, 진짜 안 돼. 형, 이거라는 사람이. 형, 이거라는 사람이. 아니, 유진이랑 서 있어. 야, 한 번만 서 있어. 저거 한 번만. 내가 한 번만. 이런 거 봤어요? 무대 하면서. 야, 너 진짜 너무 안 돼. 진짜. 야. 야, 눈물 거긴 거 어떡할 거야. 야, 됐어. 형, 너 가. 빨리. 형, 일어나. 형, 일어나. 이거라는 사람이. 저 뒤에 가서 서 있어. 내가 잠을 못 잤어. 오케이. 야, 너 손 들고 서 있어, 형아. 저 가서 손 들고 서 있어. 내가 잠을 못 잤어. 미안해. 어이, 저기 가서. 우와, 남진이 또 한 번만다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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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눈물 거긴 거 어떡할 거야. 됐어. 너 가. 형, 일어나. 형, 일어나. 일어나. 일어나는 사람이야. 그치. 저 뒤에 가서 서 있어. 뒤로 가서 잠을 못 잤어. 오케이. 야, 너 손 들고 서 있어, 형아. 저 가서 손 들고 서 있어. 왜, 들어가서. 이런 거 봤어요? 무대 하면서. 손 들어. 손 들어. 오케이, 손 들어. 리델하고 맞을 거 없어요. 아, 다시 봤어. 여러분. 갈 때까지 가. 어. 일단은. 어. hol, 컷 들어. 아, 힘들어. 오케이, 손 들어. 에휴, 아, 힘들어. 이리로 한 번 잘 해봐. 아, 여러분. 아, 색깔. 어 일단은 어 참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어 내가 이 말을 전할까 저 말을 전할까 되게 머릿속에선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되게